밤사이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북부와 남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 아침까지 산지에는 10에서 3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1cm 내외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산간 이상도로에는 내린 눈이 열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현재 1100도로의 경우 소형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고요. 대형 차량의 경우에도 월동 장비를 갖추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산간도로 이용하는 분들도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제주시의 체감온도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년보다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가 4도, 서부와 남부가 3도, 동부가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7도, 북부와 서부가 5도, 동부가 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에는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대체로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대체로 흐리다가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